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프로로 그러니까 AP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른 이야기 잠깐 하고 시작하면요. 개인적으로 애플 디바이스 중에 아이패드를 가장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맥은 영상 제작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패드는 갈수록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라이트룸의 조합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매직 키보드까지 구매해서 돈이 좀 아깝지 않나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활용도를 찾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요. 애플 프로로 그냥 로우가 아니고 애플 프로로 그러니까 애플만의 재해석된 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파일이라는 건 보정에 유리한 형식인데요. 애플 프로로우가 기존 로우와 다른 것은 이거죠. 바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가 그대로 유지된 로우 파일이라는 건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센서 그리고 작은 렌즈 때문에 전통적인 카메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퀄리티를 높여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인데요. 그걸 다 포함하면서도 로우만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애플 프로로우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퓨전이라거나 여러 가지 합성 기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로우 사진인데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어쨌거나 보정에 유리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진과는 다르게 애플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만의 장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 사진 편집 앱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APR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으로 촬영된 사진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집에 들어가면 다운을 한번 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APR 파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나오죠. 이게 로우 파일의 특징인데 기본 편집 앱에서는 제대로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후에 이 로우 파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픽셀메이터에서는 그래도 웬만한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픽셀메이터보다는 라이트룸을 더 추천했는데요. 자 살짝 그 기본 HEVC 또는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JPG 파일의 경우 밝은 영역을 최대한 끌어내려 보고 어두운 영역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면 HEVC 파일에도 꽤 많은 명부와 안부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게 기본 사진 촬영이 HDR 촬영 방식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합성을 한 게 좀 티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안부와 명부 쪽을 보면 뭔가 합성된 사진을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특유의 뭐랄까 약간 과한 샤픈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마찬가지였는데 명부와 안부를 쭉 끌어내리고 올리고 해서 저 가운데를 보면 저 가운데 창 같은 부분이 명도 차이가 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HDR 사진 같은 경우는 합성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특징을 보여주죠. HDR 사진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APR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게 합성이 됐겠죠. 디퓨전도 활용이 됐고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을 한 그런 과정을 프로세싱을 거친 로우 사진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명부와 안부를 쭉 끌어올렸을 때 그 특유의 HDR 같은 사진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명부와 안부를 꽤 많이 보존하고 있었고요. 기본 사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 한 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명부와 안부를 쭉 끌어내리고 올리고 한번 보면 명부가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HDR 사진 같은 그런 좀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저런 뒤에 부분도 명도 차이가 큰 부분도 HDR 같은 느낌은 아니었죠. 그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HDR 느낌이 빠지면서 명부와 안부를 꽤 많이 보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노이즈 면에서도 꽤 개선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만의 로우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다운 로우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보정했을 때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게 그냥 이렇게만 분석해가지고는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보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나름 좀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이버펑크 최근에 제가 이런 네온사인 같은 거에 조금 심취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약간의 사이버펑크 느낌, 디스토피아, 도시의 어떤 디스토피아 느낌, 블레이드러너 같은 느낌을 살짝 내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연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사진을 내려면 굉장히 컬러도 뒤틀어야 되고 명부나 안부 이런 것도 다 뒤틀어야 돼서 JPG 사진 갖고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번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 낙원상가에 가서 오밤중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촬영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저 가운데 노란색을 조금 더 살려보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보정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최대한 안부와 명부는 살린 채 디테일은 살리면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최대한 한쪽으로 밀어줬고요. 흰색은 조금 올렸군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커브 값을 또 줬습니다. 그리고 대비 값을 살짝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줬고요. 사람 눈이 어두운 것에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안부 쪽을 조금 더 경사진 커브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커브 값을 만지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를 좀 틀어줬어요. 색온도를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끼를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 색상 혼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붉은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을 조금씩 만져줄 거예요. 채도를 좀 끌어올려주면서 노란색을 선명하게 하면서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휘도, 밝기를 좀 올려줬고요. 그 다음 주황색으로 가서도 비슷한 작업을 좀 해줬습니다. 채도를 끌어올리고 휘도를 올려서 저 가운데 노란 조명을 눈에 확 띄게 만들어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푸른 끼를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푸른 계열의 색깔을 좀 더 틀어줬어요. 지금 조명이 화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로 합쳐주는 과정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노란색이랑 약간 청록색 계열로 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라색 계열도 조금 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약간의 구도를 조절해줬습니다. 아직은 좀 미완성인 상태예요. 녹색이랑 노란색 위주로만 색깔을 좀 남겨놨죠. 그리고 약간씩 디테일을 위해서 색조를 조금씩 더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분 대비를 약간 끌어내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약간 조명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대비 조금 내리고 텍스처를 끌어올려서 동시에 약간 선명함을 또 확보를 했고요. 이 디헤이즈도 부분 대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내주던데요. 이것도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좀 더 표현해 봤습니다. 그 비네팅을 딱 먹이면 가운데로 시선이 더 가기 때문에 주변을 어둡게 비네팅을 좀 더 만들어줬고요. 그레인을 추가해줘서 약간 필름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 조금씩 더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선명 효과를 줘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후 전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색깔을 노란색과 녹색 위주로만 좀 남겨봤고요. 그리고 조명이 조금 더 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점선 모양 있죠. 선택 편집으로 조명이 퍼진 효과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한 번 더 조금 더 만졌고요. 그 다음에 저 떡 간판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볼게요. 떡을 좀 살렸고 간판도 조금 조절해 줘봤고요. 그 다음에 저 가로등도 조금 더 만져줬습니다. 아구찜 저 간판도 약간 만져줬고요.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이패드에서 볼 때랑 PC에서 볼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 이게 아이패드로 보니까 좀 제가 보정값을 좀 많이 주긴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냥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녹색 톤만 좀 많은 것 같아서 밝은 영역에 핑크빛을 조금 추가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과 균형을 조절해 주면서 밝은 영역에 저 컬러 휠이라고 하는데 핑크빛을 약간 추가해줬어요. 전후 전후 이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런 룩으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내보내기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롤로 JPG로 이제 끄집어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나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한 15메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PC로 보면 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들이 보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인스타용이나 스마트폰에서만 본다면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정해 볼 건데요. 이런 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사진으로 보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도로 하나 더 찍었어요. 이게 원본 APR 파일이고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조절해서 일단은 디테일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보정을 시작해 볼게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 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브 값을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진한 느낌을 또 만들어 줬고요. 약간 미세 조정 조금씩 하고 있고요. 색깔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노란색이랑 이제 보라색 컬러 그쵸 저 뒤쪽에 파란색 위주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주관적으로 색깔을 좀 틀어 보겠습니다. 색상 혼합으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노란색부터 한번 만져봤어요. 노란색의 색조와 채도를 좀 건드리면서 색을 좀 뺐습니다. 채도를 쭉 낮추고 근데 지금 이게 노란색이 약간 밝은 톤이라 기둥 쪽의 색깔만 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가니까 좀 어두운 쪽이 만져지더라고요. 약간씩 건드리다가 채도를 이제 쭉 낮췄습니다. 휘도를 낮췄지만 디테일은 어느 정도 살리면서 어두운 게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 조명 쪽에 보라색 컬러를 조금 더 눈에 띄게 약간씩 만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쪽에 파란색 조명이었잖아요. 저걸 약간 청록 계열로 조금 틀어줬어요. 색조 돌리고 채도 좀 만지고 휘도 만지면서 적절한 느낌으로 바꿔줬습니다. 보라색 계열이랑도 약간 간섭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저 LED가 붙어있는 기둥 쪽을 조금 더 눈에 띄게 만져줬고요. 약간씩 미세 조정 조금 더 해줬고 약간의 구도를 좀 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명이 좀 더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텍스처나 부분 대비값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조명이 조금 더 퍼지는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시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전후 전후 이것만 해도 이제 꽤 많이 바뀐 느낌이죠. 선명 효과 좀 더 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 편집을 이번에는 사각형을 선택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천장의 색깔을 일부 좀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먹이고 노출 값을 조금 올려서 디테일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를 바꿔서 색을 약간 틀어 줬습니다. 약간 이 부분도 조금 청록 계열로 약간 바꿔줄게요. 청록 계열로 좀 바꿔주고 하나 더 했습니다. 저 위와 반영되는 물 쪽에도 좀 비슷한 방향에도 색깔을 틀어야 될 것 같아서 아래쪽에도 비슷한 작업을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전후 전후 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정해 봤고요. 이렇게도 보정해 봤어요. 여러 가지 룩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더 찍어 봤어요. 힙지로라고 하잖아요. 힙지로 돌아다니면 비슷한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후전 유명한 장소죠. 아 여기 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촬영됐던 곳인데 약간 그 뭐랄까 낮은 건물들과 저 뒤에 높은 높은 건물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듯 해서 이것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APR 제 생각에는 정말 화면 크게 키워가지고 구석구석 쳐다보면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의 한계는 명확해요. 그렇지만 SNS용으로 업로드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로우 파일답게 보정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면이 이거는 로우 파일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내에서도 컬러를 좀 많이 뒤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기존에 물론 오토 사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명부 안부 되게 잘 살려주면서 AI가 보는 최적의 값들을 잘 주긴 하는데 사실 만질 때 그러니까 보정할 때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면들을 애플이 재해석한 로우 APR에서는 확실히 보정에 훨씬 더 쓸만한 그런 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안해 주는 게 괜찮았습니다. 한번 그래도 사진을 만져보겠다 보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APR 굉장히 추천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용량이 한 10배 이상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 확보가 또 쉽지 않은 건 단점이 있어서 무심코 사진을 찍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기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또 사진 그 메뉴에서 로우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용으로는 간편하게 찍을 때는 그냥 찍어두시고 공들이 한번 찍어보겠다 좋은 장소에 갔다 이럴 때는 로우 모드를 켜시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만의 주관대로 사진을 이리저리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APR 연습삼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번 사이버펑크 느낌으로 사진들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남은 2020년도 건강하게 지내길 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빠이염 도움이 되셨을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